어깨 관절이 있잖아요. 지붕뼈가 약간 밑으로 향하고 있고 팔을 이렇게 쓸 때 여기 걸려요. 힘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일을 많이 하시면 이미 힘줄이 좀 달아 있거나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 빨리 오네. 의사가 뭐라 하던데? 괜찮다. 괜찮다. 별 걱정을 끌어 안 해야 돼요. 그럼 밥은 먹었어요? 당신하고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려야겠지. 좀 자리 먹고 해야지 그걸로 톡 나올 때까지 기다려. 점심 때가 실컷 넘어 그만은. 우리가 다 먹고 살라 하는 짓인데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이러고 그러면 돼요. 그래 알았어요. 빨리 밥 좀. 밥이 없거든요. 지금 밥도. 밥도 없으면 라면이나 따나 하나 끼려줘. 밥 먹으려고 하면 못 잘라고 이런 것도 좀 밀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참아요. 오늘은 남해바다 석화로 불리는 자연산 굴을 따라 섬까지 왔다. 오늘따라 자연산 굴을 찾는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자연산 굴은 일일이 손으로 캐야 하기에 일은 배로 힘들지만 이 섬엔 다행히도 귀한 석화굴이 지천에 널렸다. 돌 석자에 꽃 화자를 붙여 돌에 핀 꽃을 의미하는 석화.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돌에 붙여서 이렇게 닦아줘면 이렇게 잘 따지면. 항상 바쁜 삶을 살지. 그래도 일을 억지로 하면 힘들 건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섬에 와서 꿀 주우니까 맨날 앉아서 또 까는 것보다 낫지. 내가 까는 게 낫습니다. 다리도 아프지요. 허리도 아프지요. 다 접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못 간 아내는 못내 아쉬운 모양인데. 이런 즐거움으로 또 사는 거지. 자, 먹어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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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말고 먹어. 남편 사랑이 담긴 거야, 그.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실컷 일시켜놓고 말만 번지려한 남편이 오늘따라 얄밉기만 한 순선 씨다. 섭섭하긴 해도 부지런하기로 타고난 일쟁이 남편을 어떻게 말리겠는가. 이ang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일을 돕는 수밖에. 오늘 다 했다. 아따죠, 이제. 정패서가 꺾어야돼. 드디어 일도 끝이 났나 했더니 또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아름다운 섬으로 둘러싸여 자체가 그림인 이곳은 자칭 구울 박사인 남편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곳이다. 이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바다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하면 조금 커지면서 엄청 강해져요. 영복 씨는 줄에 굴포자를 붙여 마치 온실 같은 이곳에서 단련을 시킨다. 남들보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셈인데. 종패가 쓰러지지 않게 틈날 때마다 보수 작업을 하는 남편. 좀 귀찮아도 이렇게 하면 양식장에서 훨씬 더 적응이 빠르다는 걸 잘 알기에 그냥 건너뛸 수가 없다. 아내는 지금 이 얘기를 들을 기분이 아닌데 눈치도 어지간히 없는 영복 씨다. 그날 오후. 오늘 캔 자연산 불이 정성껏 담겨 택배 차량에 올랐다. 딴 집에는 오늘 뭐 거의 노는 페이지 없지 단병에. 없어요. 올해는 단병에는 불이 져가지고. 그래 형수 오늘 불만이 많다 한다고. 일 좋아하는 성실한 남편을 만난 게 복이란 건 순선 씨도 잘 안다. 하지만 때론 쉬고 싶고 여유도 즐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남편은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까. 당신도 여좀 눈 잘래요. 과일로 먹고 나니까 빼도 부리고 하니까. 나는 좀 밭에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놈의 일은 첫날 만날이다 아이고. 그 마늘을 좀 뽑아갖고 와가지고 반찬도 해가지고. 내가 다 뽑아올 거니까. 잠깐 발 갔다 올 거니까 좀 쉬고 있어 당신. 그런데. 몸이 몹시 안 좋아 보이는 아내. 아이고 올게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부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이게 아픈 데다가 오늘 어쩐지 더 아프네요. 남편도 아내 몸이 약하다는 걸 잘 안다. 요즘 매일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 밭에는 혼자 나섰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쑥 편안하고. 어떻게든 게 일거리 천지인 밭에만 오면 마음이 더 편하니. 아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반찬도 하고 판매도 할 겸 기르기 시작한 마늘. 잡초 뽑아주랴. 수확해주랴. 온통 손 가는 일 뿐인데. 영복 씨에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웁니다. 마늘과 양파에 이어 최근엔 새로운 작물도 시작했다. 쌉싸름한 맛에 건강에도 좋은 구들백이다. 윗밭이랑 여기랑 다 여름에 다 팔았는데 또 늦게 난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찬도 하고 좋겠네. 여름에 다 팔았는데 일부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다. 어릴 적 워낙 힘들게 자랐던 영복 씨는 이런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어릴 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었고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참 과정이 먹고서 때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참 그것이 한이 되었죠. 그 시절 배고팠던 기억은 사월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는데 가난을 떨쳐내려고 참 부지런히 살았다. 예보 자. 예보. 예보. 여기다 뭐예요. 이거. 이거. 고등학교를 다 캐가 왔네 이거를. 아니 내가 마늘 뼈를 했지. 이거 이거 이걸 해갖고 왔어요. 조금만 캐가 와야지 이렇게나 많이 캐와가지고 이걸 누가 다 따듬으면. 좀 쉬려고 혼자 보냈더니 일거리만 잔뜩 만들고 온 남편. 아휴. 엄마 재질해서. 어쩜 이리 일만 버리는지 답답하기만 한데.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다 먹어야지. 또 보약인데.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난다.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집을 찾은 건 신우이들이다. 잘 있었나. 이게 뭐죠. 하면 안 알아보자. 아이고 서현이 마이크. 아이고 마이크. 시댁과도 워낙 허물없이 지낸다는데. 굴 까야 돼. 뭐하고 있었노. 아이고 형님 동생이. 고들끼를 빼앗아가지고. 이미 이 거리를 만들고. 아이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이래 일로 자꾸 만들어라 하는 거야. 넓은 데 가서 같이 다듬어. 같이 가가자. 이 많은 걸 언제 다 다듬나 했더니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돈이 작지 마. 돈이 작아도 마. 오늘도 택배 부채대. 그러니까 시골이라도 다른 데는 굴이 없으니까 시거든 겨울 되면.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는 굴 때문에 못 쉬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요즘 아픈 데는 없어. 아프다. 어깨가 또 더 아프고. 일로 많이 했어. 너 오빠가 저지를 살께네. 이제 몸을 생각할 나이건만. 일을 줄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누이들도 걱정이 많다. 오빠 일로. 내 잘 키웠냐 오늘. 고두를 잘 키웠어. 형님 좀 보라 해라. 네 일을 이리 마시고. 올게 일 좀 쏠 거라. 일 자꾸 만들지 말고. 그래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행복하지 뭐. 누나의 타박에 머쓱한 남편. 그래도 정겨운 누이들이 있어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그날 저녁. 그날 저녁. 귀한 과일을 준비하는 영복 씨. 힘들게 키운 레드키위가 상에 올랐다 그냥 왔다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과일이나 내놨고 정답을 안 하면 얼마 좋노 과일에 안 했으면 이것도 없잖아 사원 되지 좀 힘들긴 해도 이럴 땐 농사짓는 보람도 있다 오 맛있고 키 먹었지? 키 먹었으니까 키 깝 좀 해봐 이거 장원에 이거 아 할아버지의 피로가 싹 굴리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의 재롱은 환갑이 넘은 부부도 춤추게 한다 노래! 미리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가족이란 이름의 피로회복제가 오늘 톡톡히 효과를 발휘한다 다음날 다음날 아쉬운 작별의 시간 아니 아니 오빠 아는거 다파도 언니가 어깨 다파도 한데 병원 좀 가고 해야겠던데 그래 일이 있다가 바빠가지고 못 갔거든 항상 촌 시골 일이 그렇다 아이가 그 일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항상 올 때마다 언니가 저번에 또 왔을 때는 매 다리 아프다 했거든 옷이 또 오니까 막 어깨 아프다는 거라 아이고 꼭 병원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 거기 좀 나도 미안치 미안한데 이제 병원 덜어 갈라 한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순선 씨 잘 가라 문 다시 닫고 가라 보부만 외딴 데 사느라 늘 그리웠던 가족이다 참 동생들이 참 올기로 엄청 생각하네 꼭 병원 가도록 하자 내가 혼자 택배 가던 것 같다 아이고 내가 안 가주고 절대 못 가지 내는 병원 안 갈기라 꼬마 안 간다고 뭐 그러면 아프다 소리를 안 해야지 여깨 이거 이거 아프고 몸이 아프면서도 병원엔 안 가겠다는 아내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통증이 요즘 너무 심해졌다 잠시 후 내 병 태워줄게 비도 오고 하는데 아니 고마는 내 혼자 갔다 올게 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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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고 비어온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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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일을 다 하면 다 하시네 버스 타고 갔다 올 거니까 에이 꼬집이 결국 혼자 집을 나선 아내 일 때문에 남은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 택배가 이너지로 왔으면 바로 밀어 가지고 이따 같이 가시면 될 텐데 앞 새끼도 택배가 있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 시각 순선 씨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매 검사를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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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관절이 있잖아요 지붕뼈가 약간 밑으로 향하고 있고 팔을 이렇게 쓸 때 여기 걸려요 힘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일을 많이 하시면 이미 힘줄이 좀 달아 있거나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는데 그게 어찌 쉽겠는가 저희 남편도 혼자 하는 거 보면 걱정이고 저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몸도 있게는 그게 걱정이 되네요 병원은 일하지 마라 하고 될 수 있으면 아께라고 그렇게 말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좀 막막합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한 순선 씨이다 그날 오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빨리 오네 뭐 의사가 뭐라 하던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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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걱정할 건 아니래요 응 그럼 밥은 먹었어요 당신하고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지 좀 자리 먹고 해야지 그걸로 톡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 정신대 가서 쉴 것 너무 그만 우리가 다 먹고 살라 하는 짓인데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이러고 그러면 돼요 그래 알았어요 알아요 빨리 밥 좀 밥이 없거든요 지금 밥도 밥도 없으면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 밥 푸거나 하면 모짜라고 이런 것도 좀 힘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런 정말로 속도 모르고 라면을 끓여달라는 남편 함께 산 지 42년 세월이 그토록 흘렀건만 남편은 아직 라면도 혼자 끓여 먹을 줄 모른다 같이 먹으러 와 내가 안 웃기고 당신 혼자 먹었어 이럴 때 아내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면 좋으련만 눈치 없이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남편 그런 모습을 하루 이틀 보아온 것도 아닌데 오늘은 유독 몸도 아프고 마음도 서럽기만 하다 그녀략 한글자막 by 한효정